다음 장치형은 공법상 계약의 행정위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 행정위행의 행정위법 이외의 기타 행정작용이죠. 행정위행이 즉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일정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허가나 특허 같은 처분이 필요한데 그런 처분을 받아야 될 내용을 공법상 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논문이 있고요. 입법고시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사례에서 그렇게 막 나오는 쟁점은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거의 써있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요. 변시 같으면 선택형 지문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공유부료원 부설주차장 사건에서 사용수익허가는요. 이거는 특허로 보죠. 이건 나중에 강론에서 배웁니다. 특허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용수익허가는 어떻게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특허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판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